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입니다. 지난주 심내혈관질환위원회 심의와 7월 27일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심내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내혈관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 뇌경색, 뇌출혈 등 심장과 뇌혈관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중증도와 치명률이 매우 높습니다. 암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21년 기준으로 105.5명에 이릅니다. 연간 심내혈관질환 환자 수는 290만 명이고 진료비는 7조 원이며 고령화로 인해 지속 증가 중에 있습니다. 심내혈관질환은 일단 발생하면 중증도가 높아 이른 나이에 사망하게 되고 장기 합병증을 발생시켜서 환자와 가족에게 고통이 됩니다. 사회의 경제적 현실도 매우 큰 질환입니다. 이렇게 치명률이 높고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이지만 적시에 치료하면 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 평상시 선행질환을 잘 관리한다면 응급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 1위인 암에 대해서는 지난 20년간 국가적으로 관리 체계를 잘 만들어서 우리 국민의 보건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심내혈관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적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기입니다. 종합계획은 2017년에 재정 시행된 심내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법 제정 이후 두 번째 계획입니다. 지난 1차 계획은 예방, 관리에는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중증 응급진료 지원과 정책 기반 확장에는 미흡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차 계획은 올해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지원 대책과 제4차 응급의료 기본 계획에 담긴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전문 치료 강화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종합계획의 비전 및 추진 전략입니다. 2차 계획은 환자 간점에서의 수요를 충족하고 의료 현장의 중증 응급 대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5개의 추진 전략과 15개의 주요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와 종합계획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이번 계획을 대표할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심내 혈관 질환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은 환자의 조기 인지와 대처에서 시작됩니다. 환자와 가족이 응급 증상에 대해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환자의 눈높이에 맞는 최적의 의료이용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 정보가 포함된 의료이용 지도를 제공하고 권역센터 핫라인을 통한 신속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골든타임 내 적시 치료를 실현하겠습니다. 권역 심리혈관 질환 센터를 전문 치료를 제공하는 거점 기관으로 개편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응급 환자의 대응 시간 단축을 위해 전문의 간 진료 협력을 지원하는 인적 네트워크 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는 전문 치료 인력의 중증 응급 대응 부담을 완화하여 인력의 이탈도 최소화하는 장점도 가집니다. 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충의 장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인적 네트워크는 현재의 인력 상황으로 필수 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장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최일선 의료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학재 간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근거 기반의 정책 실현을 위해 중앙심리혈관 센터를 신규 지정하고 과학적 근거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의 중점 추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의 핵심 목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혈관 질환 골든타임 내 병원 도착 비율을 현재 50% 수준에서 2027년까지 60% 이상으로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 진료 자원과 인프라의 최적의 연계를 통해 2027년까지 모든 심리혈관 질환 진료권에 권역센터 또는 전문 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인포그래픽의 왼쪽 지도 흰색 부분이 현재 권역센터가 없는 지역입니다. 오른쪽 지도와 같이 2027년에는 모든 진료권의 전문 치료를 위한 인프라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를 위한 등록 환자 비율을 2027년까지 현재 수준보다 두 배 이상 높이겠습니다. 네 번째, 예방 치료 관리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를 현재 25개에서 2027년까지 40개 이상 확보하겠습니다. 심리혈관 질환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24시간 어디서나 심리혈관 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일상을 만들겠다는 명확한 비전 하에 제2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또 다른 필수의료 분야 문제 해결에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